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비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국길 3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거기에 다시 기록하겠다 너는 내일 아침 그것을 준비하여 신의 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에게 내 모습을 보여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산에 발을 들여놓는 자가 없도록 하라 양과 소도 산 기슭에 얼씬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여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돌판을 가지고 신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여하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자기 이름이 여하임을 선포하셨다 그러고서 여하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 여하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고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범죄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 죄에 대해서는 자선 삼사대까지 벌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하여 내가 만일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받아주소서 그때 여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 세상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행하지 않은 기적을 행하겠다 너희 모든 백성이 나 여하와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족, 가나안족, 해족, 브리스족, 희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내겠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백성과 조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재단을 헐고 돌기둥에 우상을 깨트려 버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과 그 어떤 조약도 맺지 말아라 그들은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의 재물을 드리고 있다 너희가 만일 그들과 친밀해지면 그들이 너희를 초대할 때 너희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될지도 모른다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킨다면 너희 아들들도 그들을 본받아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연일 한파로 너무나도 추운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 같은 날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혹시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방 안에만 계셔서 답답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잘 견뎌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출애국기 3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졌어요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보면 한참 긴장의 그 고조가 올라가다가 그 결정적인 그 긴장의 끈에서 결정적으로 또 한 번 터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패자부활전이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실력은 뛰어난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여기에서 그만 탈락할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운영의 방식이라든지 대결하는 그 대결자를 그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안타깝게 그 탈락의 위기에 봉착했던 그 출연자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되는 그 장면이죠 물론 편집의 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패자부활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시청자들의 그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 시청자들이 딴 채널로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자부활전이라는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애국당에서 출애국 시켰고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 속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언약의 의미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새기셨는데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게 되죠 그 심정이 모세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봐도 엄청난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묵상했던 내용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깨트리고 난 이후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장면이죠 모세에게 똑같이 그 두 돌판을 깎아서 나에게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그 언약의 개명을 다시 한 번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사랑이 많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다 너희들의 죄와 잘못은 용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저질러는 그리고 그 개명과 언약을 어긴 잊어버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인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는 그 원민족들 그 민족들을 내가 무찌릴 수 있도록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과 그 어떤 것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더불어서 너희 아들들은 그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방민족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을 너희 아들이 너희 후손들이 섬기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초점으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묵상을 해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들을 잊고 그리고 배신한 그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들은 우리는 출애굽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게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며 같이 가겠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 과정조차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며 지내는 그 순간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이다 라는 생각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쉽게 광가해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누릴 것만 가득하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사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과의 그 갈등을 우리는 쉽게 쉽게 내가 힘을 드리지 않아도 그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 또한 우리는 버려야 하는 그리고 그걸 거부해야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것을 누릴 만한 존재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만 외쳐댑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한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릴 것 내가 가질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할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내 욕심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간을 지내는 그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여전히 반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려야 되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존재로 누려야 될 때 누려야 할 때 그리고 누림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반대로 내 자신이 포기해야 되는 용기 있게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가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쉽게 포기할 수 없지만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용기 있게 결단하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내려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하루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우둔하여 잘못을 선택하고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오늘 하루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과감하게 용기 있게 포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